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 어 비지찌개가 있구요 어 부겄고 한 4일째 먹나요 음 그렇습니다 비지찌개도 어제 그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 4일째 써여 있습니다 한 4일째 써여 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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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지찌개 고기 있습니다 흠 아 굿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번엔 먹어볼건 무엇입니까? 스읍 24회차 아까 봤는데 아 김치 비즈츠기네 김치가 있습니다 깍두기도 있습니다 맛있다. 마주치기 저 안썼어요 으흐흐흠 비지찌개가 뭐냐구 비지찌개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빨리 먹는거 같아 와 원래 방송 안할때 혼자 먹으면 흐흐흐흐 30분에서 1시간은 먹을거 같은데 흐흐흐 흐흐흐흐 흐흑 앱준빙님 별풍선 1개 나이스 아 개드립들 다 보내겠습니다 비즈쓰게 먹고싶다 안되겠구만 오케이 나가면 블랙걸겠어 안되겠구만 어 오케이 바로 나갔다 오고루꾼이다 이 오고루꾼들 안되겠구만 아 아 한번 더 해야 되겠구만 으음 흠 으응 흠 아 저요? 저는 괜찮아요? 저런 얘기 들어서 어? 아 지금쯤 풀렸겠지? 한 번 더 해야겠고 오케이 무한으로 가야되겠구만 무한로프로 가야되겠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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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안에 고기 들어가 있죠 으흠 그래서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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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지 고기요 아 po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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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지찌개 콩을 갈아 그것을 주재료로 끓인 찌개. 옆에 같이 써줘야 되겠구만. 아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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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고기랑 찌개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제발 이제는 음~~ 어우 덥다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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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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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